어허허허 오늘의 해볼 영상은 말이지 이 축의 아이템들을 모아 15% 완작을 하는 영상입니다 이제 이 아이템을 말이지요 요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6억 6천에 팔린 것들이지 제가 구매한 가격은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1억 8천도 있고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10, 23, 14, 15, 16 20개네 딱 20개 아 이거 5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고통이겠구만 고통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5작 정도를 점점 선호를 합니다 망치를 해가지고 5작 정도 5작 정도 왜 이렇게 안되냐 근데 아니 나만 운 없어 나만 실패하네 이것이 메이플이다 이것이 메이플이다 너무 심하다 해 음 아 그뒤 됐나 자 망치를 발라주고요 아 망치 성공했군 순백을 살려줘요 그치 아 그뒤 15포 자그를 승인다 아 샤나하고 넘어가자 가자 아 샤나하고 넘어가자 가자 아 하나 완성했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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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비군요 아 요정도 썼고 나머지는 다 한번 모아서 평균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언제 다냐 아 언제 다냐 사냥보다 더 힘든 것 같아 AUDIO 오우 금세 수염이 자랐네 ... 으.. 음 아 이제 20% 했네 아 너무 많이 했어 너무 고통스럽고 아 벌써 10만 대야?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 그뒤 와 7개 여기까지? 와 일단 도망가야겠네 아니 이거 와우씨 너무 많네 사는 사람 자 리트헬이 다시 가자 아 슬레셔를 할까 브로드 세이버나 한번 할까나 야야야야야야 언제든 야야야야 어우 나만은 없어 나만은 벌려 어우 여섯 개만에 벌렸네 나만은 없어 메즈타임 극복 방법이요 먼치 유튜브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다보면 나도 모르게 극복되어 있을 겁니다 아직 반도 못했어 아직 반도 못했어 어우 주운을 또 사망해야 되겠고 아이고 됐어 잠시킴 너너너너너넛 너너너너넛 다 왔다 이제 좀만 더 안된다 다 왔다 이제 좀만 더 안된다 어 좋아 오케이 이것이 바로 길드의 이미지 아 이제 3개 남았다 아 빡세네 쉽지않다 음 나도 결말이 궁금하네 과연 이 짓이 성공적일 것인가 하하하하 아니면 인생 낭비가 될 것인가 하하하하 아 빡세네 자 자 한번 보자 얼마 썼는지 계산해 계산이나 해보자 주문의 흔적 하하하하 주문의 흔적 249만3천 와 249만3천개 와 씨 곱하기 2700원 67억 31만 천원어치 샀구요 음 음 나누기 25래 그럼 평균 하하하하 평균 비용 3억 3천6백 12만 4천6백 50개 음 이제 가서 본전치기를 할 수 있나 보자 구매가격까지 다 넣어보자 2.2 2 1.9 그러면 플러스 40 44억 3500 총 제작비용 111억 6천 그냥 112억 합시다 응 자 가격을 한번 보자 제일 중요한 순간이지 어 7억 8천이네 추후 믿는게 56이 하하하 하나당 7억에 팔면 얼마야 20개니까 140억이야 어우야 이렇게 오니까 장난 아닌데 6억 8천 500 더위바이자 137.5 판매비용 수 이득 얼마야 그러면은 수익 25.5억 아 망치값을 안 더했네 1.76 아 근데 대충 2억 더해 114억 수익 19억 합시다 1시간에 한 4,5억 먹은걸로 저는 이제 피피해졌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돈은 되나 고통과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어 무기를 하나 안올려가지고 음 7억 2천짜리네 26억 어 26억 오케이 어 26억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게 맞는것 같습니다 정정 어 정정 되었습니다 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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